안녕하세요 물국장수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수요일이구요. 물때는 5물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아나마가 배 들었고 자망배만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망이 9척이 1149상자의 생선을 싣고 오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노란 선 안으로 배 한척씩 또는 너무 작은 배들은 두척씩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또 어떤 생산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번째 보여드릴 생산은 아귀입니다. 아귀 중에서도 아주 작은 새끼들. 작은 사이즈고요. 이렇게 간재미도 좀 보이고요. 간재미도 이렇게 층층이 놓여 있습니다. 칸이 좁다 보니까 예전처럼 길게 못 놔두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 놓는 것 같네요. 등태가 보이고요. 그리고 민어입니다. 민어. 민어들이 오늘도 많이 나와있고요. 방어. 그리고 상어도 조금 보이고. 농어. 그리고 여기는 참돔도 보이네요. 참돔과 가자미. 그리고 우럭. 우럭도 보이고요. 여기도 간재미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통화에 쏭여가지고 층층이 겹겹이 쌓아놨네요. 가자미도 보이고요. 참돔. 이쪽도 뭐 우럭. 우럭이 좀 많이 보이고. 여기는 통치입니다. 통치. 민어. 이 민어가 다 크기 전에 이제 새끼들 작은 사이즈들을 통치라고 부릅니다. 통치. 여기는 열기들이 좀 보이고요. 여기. 네. 이쪽은 또 뭐 얼음돔도 보이고. 방어. 농어. 참돔. 서대. 뭐 여러가지 생선들 보이네요. 이제 통로가 길지 못해서 넓게 이렇게 놓여있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간재미등태거도 보이고요. 통치등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럭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참돔. 그리고 이쪽은 다 민어를 잡으셨네요. 어이고 민어가 오늘 정말 많습니다. 이쪽 배는 다 민어만 잡으셨는데 민어가 정말 많아요. 다 큰 사이즈들만 있네요. 다 피를 뽑아가지고 어 좀 손도를. 이제 뭐 횟감으로 드실 때 이제 피가 이제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미리 피를 빼놓는 게 훨씬 좋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고등어도 보이고요. 그리고 장어도 한상자 보이네요. 백족이. 이쪽은 준치입니다. 준치. 썩어도 준치. 맛있는 준치고요. 그리고 병어. 그리고 또 민어장은 통치. 통치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갈치들 소량만 보이네요. 자막배는 갈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많이 이제 조업을 하는 그런 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치가 거의 없어요. 반어수 쪽이고요. 이쪽은 병어들이 좀 보입니다. 40미, 30미. 그리고 20미 짜리들 보이고요. 한상자에 40마리, 30마리, 20마리 이런 식으로 담겨있고 그 다음 3단병어라고 해갖고 한 60마리 내외로 들어있는 병어들 또 있는데 그거는 잘 안 보이네요. 이쪽 배는. 그리고 이쪽도 뭐 병어들 병어와 덕자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네. 이쪽에는 이제 백족이와 달병어도 조금 보입니다. 달병어 몇 마리 안 되는 애. 가자미 그리고 고등어도 한상자 보이고 또 뒤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은 백족이들 세상자 보이고 가자미 있습니다. 고등어도 소량 보이고요. 지금 철에는 고등어가 사실 좀 많이 퍽퍽한 시기입니다. 이제 좀 배는 무른데 이제 드셨을 때 좀 퍽퍽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지금 산란기이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는 좀 많이 안 드시는 시기이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포수여 판장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뭐 민어가 한 600상자 정도 병어가 77상자 자버가 472상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시기에는 갈치는 이제 많이 들어야 할 시기인데 안강망패가 없고 자망패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치가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민어들이 오늘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병어들 그리고 뭐 준취도 있었고요. 우럭 뭐 자버들 서대도 있었고 뭐 가자미 여러가지 생선이 있었죠. 오늘도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안강망패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지금 시기에는 이제 뭐 갈치나 병어나 여러가지 생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어 좀 이렇게 갈치를 많이 접혀야 되는데 갈치가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음주가 되면 또 이제 갈치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내일부터는 이제 또 어 5월 4일인데 목요일이잖아요. 5월 5일이 쉬는 날이라서 택배가 발송이 안 돼요. 5월 5일 날 택배가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5월 4일 날 이제 목요일인데도 이제 발송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만 또 이렇게 주문 받고 택배를 발송 보내드리고요. 어 내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아마 택배가 안 돼서 발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제 수요일이고 5월 달이 됐는데요. 어 아직까지 이번주에는 장사를 한번도 못했네요. 이제 생선이 좀 제가 준비를 못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